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치적으로 상당한 사건이 있었죠.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77.77%, 세븐이 4개입니다. 원래 세븐이라는 것은 행운의 숫자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 컨셉은 민주당은 새출발, 국민의힘은 헌출발, 헌출발하는 국민의힘, 새출발하는 민주당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한국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보여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뉴스 그리고 박상빈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깊숙하게 저희가 들어가서 그 의미와 향후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하는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그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말에 여러 가지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국민의힘은 헌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멘트 뉴스 저희가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의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방에 벌써부터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엘리님은 유교수님 너무 기뻐요. 이재명 당대표 어제 만세 부르신 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희망을 사실상 좀 본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희망을 봤는데 이재명과 함께 뉴스 커멘터리 보라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지켜보고 또 우리의 요구와 요청사항도 정치권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멘터리 뉴스에서도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 얘기를 계속 방송에 통해왔고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당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기득권 세력으로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중앙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이번에 하여튼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성장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안동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성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광주대단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고도 성장의 그늘에서 쫓겨나고 소외되고 더 이상 살기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다 광주대단체 쪽으로 다 이주했었죠. 그 속에서 하여튼 고학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로 하면서 그 어머니는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의 그늘과 성장의 뒤안길과 성장의 희생.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왔고 중앙대학에 들어가서 또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 하나로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그다음에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됐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바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바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나서. 그것이 가난의 원죄가 아니고 바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다. 이 부자와 빈자를 가룰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 구조가 바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러고서 인권변호사와 정치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의 삶,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에 출마하고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가 이번에 결국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많은 저항이 곳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당내에서도 당내 주류 세력의 저항이 엄청났고요. 기존 언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언론, 재벌, 검찰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민주당의 최대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거대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남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그러나 국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우리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가 시작됐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정치력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우리는 수차례 이재명의 행동과 언행, 언어, 연설을 통해왔고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질곡, 왜곡, 모순 주류 사회가 계속해서 더 잘 사는 사람으로 되고 비주류 사회는 더 못 사는 사회로 되는. 이 계층 사다리는 끊어지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절망과 그리고 회환과 비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나만 잘 살자.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었다가 또 고배를 마시는. 이러한 분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깊이 알고 있고 자기의 삶이었으니까요. 그걸 실현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워낙 힘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 주류 사회에서 살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해할 것이고요. 또 언론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또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라는 수단과 무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올가맬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지,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그리고 박수. 그리고 국민의 어떤 열망들을,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헤쳐나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새로 탄생한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이 정치력을 통해서 해결해달라가야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민주당 당대표죠. 결국 지방정치, 생활정치가 저는 등극했다. 그래서 어제 수락연설에서 또 민생, 민생, 자기는 민생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는 완전 외면하고 권력 정치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민생, 국민 생활 정치의 실현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국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다수당에서 해나갈 것인지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하고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지적해주고,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또 이끌어나가고. 결국 역사는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혼자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DJ가 있기까지는 과연 소외된 호남 민중들의 발행과 호남 민중들의 이끄는 추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DJ라는 인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인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끝장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물론 박상빈의 뉴스클라스 시간에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끝장판의 핵심은 윤핵관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정당을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의 권력 안으로서 지배하려고 했던 위정자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핵심은 안 풀리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의 권력 정치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정당을.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는 115석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공천권을 휘둘러서 완벽하게 자기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정당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아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정치를 파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고 풀릴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퇴행적인 이러한 정당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권력만을 자기 자신의 권력에 지배하여 두려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오망과 독주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공천이 뭔지. 그 대통령 권력 앞에 조아내기만 하는, 열중심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너무 한심하고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코멘트 뉴스는요.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됐죠. 4만 4,570장의 초청장이 공식으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 초청한 사람들이 여사님 추천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극우의 유튜버들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초청됐다는 것이 한 언론을 통해서 폭로됐죠.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명단 내놔라. 명단 좀 보자. 그런데도 행안보에서 없다 그러다가요. 지난 주말에 KBS 보도로 인해서 이것이 갖고 있다, 행안보가.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될 사안이거든요. 만약 행안부에서 이걸 삭제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관련 공무원과 장관은. 그래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청청이 4만 457명이나 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 초청된 분도 있고 의정관계사 초청된 분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초청됐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 출범하는 날에 왜 초청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뭐가 구르길래, 뭐가 문제가 되길래. 무엇이 두려워서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분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이 명단을 공개하게 만들어서 누가 초청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하여튼 뭐 커뮤니티 뉴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이제 박상민 뉴스 클라스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박예슬의 민심콕에서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집회. 그다음에 오늘 특별 초대선님,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의 파국으로 가고 있는 의미. 이것을 정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니까요. 그 부분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유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